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회담이 27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전문가 집단은 아 이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용론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정은한테 속을 꽤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이걸 굉장히 지금 실패할 것이다. 무용론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본래 뭐든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핵화 협상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전무후무한 회담 대화 국면인지도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고 더군다나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지난번 1차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1차 정상회담을 한 걸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김정은이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을 보면 미국 내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학계 대부분 미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현재 김정은이와 트럼프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올 게 별로 없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핵화 협상이나 하는데 과연 뭐에 대한 비핵화냐?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제대로 돼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히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회의론 또 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왔는데요. MIT 대학에서 이렇게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요즘 전문가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젊은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젊은 교수 중으로 아주 총망가는 분인데 비핀 나락이라고 하는 MIT의 정치학과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물론 핵 그런 프로그램을 늦출 수 있고 또 늦추는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건데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1차 정상회담처럼 애매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클릭너 헤리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은 군사훈련 중단 같은 것은 북한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 선물인데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핵 개발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주 적나라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수미 테리라고 전에 CIA에서 분사관을 오래 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하겠다고 해서 트럼프가 느닷없이 그 얘기해서 아주 세계를 뒤집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 나왔냐면 바로 하루 전날 에드로한 터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미 테리 전 CIA 분석관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아마 시리아 철수와 같은 트럼프의 방식이 이번에 또 자기한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베트남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난 다음에 전화 안 통하니까 옛날 시리아에서 철수한 것처럼 만나고 나서 주한미군을 빼겠다.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의회 쪽 얘기를 하나만 드린다면 미의회 상원 외교회 민주당 간사로 있는 밥 메넨데스 아주 중진 의원이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의 정의부터 내려라. 비핵화의 정의. 이런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이고 언론에서도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통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훈련 중단.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너무 큰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북한이 대화를 제재화나 시간 벌기 용어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핫계 이런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하원의 외교위원장이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정상회담하기 전에 청문회를 딱 열어서 과연 트럼프가 제대로 회담을 해왔는지 또 아니면 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자기가 청착했다. 이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고 견제적인 시각이 강하다. 그것이 우리 국내의 흐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보면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한 이번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62.5%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35.1%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2차 정상회담은 그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미국 간 핵 협상이 물론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핵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그리고 기대가 좀 맞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대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렸자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본래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핵 협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괄적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능력을 다 신고해라, 일괄.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검증해나가겠다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폼페이가 그랬어요. 일괄 신고받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건 대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던 단계적인 젖분반신에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회담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내 품 안에 다 들어왔어. 내가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김정은이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FVDC 핵 폐기, 이거는 이미 저는 물 건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즉 협상의 기본 원칙면에서도 현재 김정은이한테 북한이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저는 건너는 선물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 걱정인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참 이거 무용론이 일만큼 별 볼일 없는 회담이 될 거다. 오히려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만 60% 가까이 회담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정말 북한에 퍼주고 안보도 불안해지고 핵 머리 위에 지고 살면서 계속 김정은이한테 돈 퍼주고 물 잡혀주고 우리는 거지되고 이렇게 돼봐야 정신 차린다. 심지어는 적화돼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요. 우리 국민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정상회담도 본래 기대가 우리 국내에서는 한 80%가 지지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 20%가 빠진 거라고 봐야 돼요.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시각이 그래도 20% 정도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당에서도 무리상 의장이 데리고 가는 주도하에 가는 의원 외교단에 끼워서 가는데 그 일원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별도의 워싱턴 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그야말로 북한 문제의 전문가들, 전년직 관료들 또 학계 인사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중에서 제1번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핵 동결밖에 가지 않는다. 즉 ICBM이나 조금 저기하고 결국은 핵 군축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김정은이한테 열어주게 된다. 그래서 핵 동결회담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같은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첫 입구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핵화 문제, 즉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된 단계에 가서 이런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한 평화문제 이런 것이 논의돼야지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면 결국은 북한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는 이건 주한미군 빼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선전 요소로밖에 활용될 가능성이 그 정도밖에는 그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도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재와 같은 대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이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러나 방법 면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분적인 핵신고로 가면 절대 핵을 포기 안 할 확률이 많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본래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일괄 핵신고, 그거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그 일괄 핵신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타임프레임, 즉 시한을 설정해 줘야 된다. 트럼프 정부, 트럼프 정부가 한 2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트럼프 정부 안에 모든 핵을 다 FFVD식으로 폐기할 수 있게 딱 약속을 받아라라. 그리고 그런 게 다 잘 돼서 정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 다 폐기했다. 검증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도 북한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IMF라든가 IBR든가 ADD라든가 이런 국제금융기기로부터 차관을 받든 무상원주를 받든 해가지고 북한이 진짜 트럼프가 맨날 선전하는 게 아닙니까? 경제대국 된다고. 경제대국 되는데 한국당이 앞장서서 도와주겠다. 이런 큰 원칙을 미국 조야에 충분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1차 회담과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 한국당의 그림을 미 조야에 충분히 이번에 설명하고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내게 부탁드리고 또 차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지를 전달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북핵외교안보특위위에 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의견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들이 우리 북핵외교안보특위위에 일하는 분들도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북한 관계에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북한을 잘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토를 해보니까 거의 맥을 같이 잡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집대성해가지고 지금 워싱턴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 또 가더라도 또 전화 연결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카톡으로 이런 것 좀 지시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돼야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뭐 이거 무용론이 1만큼 이북회담 성과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바로 미국 조의의 생각이고 언론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성과는 있겠죠.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사항들, 금전적인 부분은 무조건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핵은 그대로 놔두고 돈은 돈대로 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재자론인가요? 운전자론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만 골병들게 생겼다는 거. 이게 정답 같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버튼, 대한민국 살린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버튼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